10월 중순 ETF 배당금을 공개합니다. 10월 중순 ETF 분배금으로 8만원을 받아서 6개월 누적 배당금은 90만원입니다. 모든 투자는 본인의 몫입니다. 10월 중순 에이스 ETF 배당금은 49,850원입니다. 중순에 배당금을 주기 시작해서 2번의 배당금을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반도체와 빅테크 ETF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어서 분배금이 더욱 반갑습니다. 10월 중순 코덱스 ETF 배당금은 18,278원입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배당금도 중순에 지급됩니다. 2일에 한 번 17일에 또 한 번 ETF 분배금이 들어와서 보너스처럼 느껴집니다. 10월 중순 타이거 ETF 배당금은 17,956원입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탑 ETF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분배금을 통해 알게 됩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3% ETF가 중순에 분배금이 들어오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2024년 5월부터 ETF 분배금을 정리해보았는데 6개월 배당금이 90만원이 되었습니다. 10월 초 분배금으로 19만 9천원, 10월 중순 분배금으로 8만 6천원을 받았습니다. 10월 분배금은 28만 5천원입니다. 계속 배당금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금 모으기 자동 투자로 연말 정산 혜택에 꼬박꼬박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10월 초순에는 350만원으로 4.4% 수익이 나 있었습니다. 8월에 ETF 하락장에도 잘 견뎠습니다. 매달 두 번 들어오는 배당금도 설정에 의해 자동으로 ETF를 사게 됩니다. 10월 중순 절세 계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0월 초순 350만원, 4.4% 수익에서 10월 중순 659만원으로 8.2% 수익입니다. 절세 계좌의 원금은 8천만원이 되었고 평가금액은 8,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원금은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평가금액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